예전에 무대는 우리나라 민요는 경기 민요, 남도 민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분들은 경기 민요 하면 또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정희, 이정숙, 박춘당 우리 세 분의 선임을 모시고 경기 민요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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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랑하면 미랑아리랑이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면도 면속도 살펴자니 아름의 백화가 더 있네 아리랑 소소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감정과 부딪혀서 영나무를 만들고 며꼬개 흘린 하루 나랑 음악을 빚지니 아리랑 소소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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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나리 나 아리 내 너 아리 나 너 다 아리하게 아리 나 너 아리 line 오이 야이 여자 오이 야이 여사 본문이 끝났다 죽일 지난 방어서리 가물게 보니 오이 야 오이 야 오이 야이 여사 본문이 끝났다 나이ig야 한 마이마 하나는 궁금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